영상을 보니까 어떤 하와이였는지 어디 갔다 왔는지 정말 모르겠어요. 특히 보니까 조개 속에서 진주 나오는 거고 어머님들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나중에 돈 진짜 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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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모아가지고 다음에 꼭 한번 다시 모시고 가고 싶네요. 숙박비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요. 크리스마스가 있는 겨울이 상대적으로 좀 비싸고 여름이 오히려 더 저렴하다고 하니까 여행 가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오늘 하와이 가보지 못해도 보기만 해도 즐거우셨길 바라고요. 저희는 내일 저녁에 더 유쾌하고 즐거운 정보와 함께 찾아올게요. 네 생생정보토 플랜스